마일리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 제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는데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논의 과정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과연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편에서 대한항공 정립 신용카드만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유도요 비슷한 맥락에서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과연 어떤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될 것인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우수 회원 등급은 어떻게 대한항공으로 넘어갈 것인지 확정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마일리지 제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편에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립률 괜찮은 카드들 그리고 이런 카드 발급 받을 때 팁 몇 개 소개 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 좀 더 현명하게 쓰는 법 그리고 지금 마일리지 쌓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꼭 명심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먼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항공업계는요 크게 FSC와 LCC로 구분됩니다. FSC, Full Service Carrier의 약자인데요. 영어 단어 뜻 그대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항공사입니다. 대부분 일정 거리 이상의 항공편이라면 기내식 제공하고 우수 회원 제도 즉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외국에는 델타, 유나이티드, 일본항공, 싱가포르항공, 루프트한자 등 소위 각국을 대표하는 플래그 캐리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LCC는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유형의 항공사들입니다. FSC라는 말도 사실 LCC와 구분짓기 위해 등장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CC는 저비용 항공사, 우리가 흔히 저가항공이라 말하는 항공사들입니다. 기내식, 수화물 등의 추가 비용 요구하고 마일리지 제도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FSC에 비해서 훨씬 간소화되어 있는 항공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는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이 여기 LCC에 포함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요 이 FSC들의 마일리지입니다. LCC가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그 당시 FSC뿐이었던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 동맹체를 창설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일부 저가항공사들 간의 협력체를 제외하고 크게 3개의 동맹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스카이팀, 아시안항공이 속해 있는 스타얼라이언스 그리고 일본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이 속해 있는 원월드입니다. 같은 동맹체에 속한 항공사들은요 서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혜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항공에 탑승했는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아시안항공 마일리지로 전일본공수 항공편을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상엔요 수많은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 한 푼 한 푼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짠테크족인 제가 왜 마일리지를 적립할까요? 바로 고가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소위 말해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마일로 제주도 항공권을 살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은 훨씬 장거리 비행편을 사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아실만한 뻔한 말씀 하나 드릴 건데요. 가성비의 기본은 같은 값이면 가장 비싼 걸 사는 겁니다. 이런 뻔한 말을 왜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현재 마일리지 공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수기 기준으로 국내선 이코노미석 왕복에는 1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주도 항공권 구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는 비행편 1시간도 채 안 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편이 운항합니다. 거의 매년 기네스북에 오르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운항편이 많은 항공 노선이 바로 김포-제주 노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넘치고 또 수많은 저가 항공사들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치열합니다. 대한항공도 우리 쌀 때는 2, 3만 원짜리 항공권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피 같은 마일리지 1만 마일이나 쓰는 거 가성비 엄청 떨어집니다. 이보다 더 떨어지는 걸 굳이 찾으면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마디제 케이크 사고, 스타벅스 커피 사고, 물 사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요새 워낙 비행기표 값이 올라서 이코노미성 마일 발권도 예전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행기표 값 비싼 건 유류할증료가 오른 탓도 큰데요. 이 마일리지로 발권해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결국 유류할증료는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날짜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 당장이나 7, 8월 성수기보다는 비행기표 값이 좀 싼 날을 선택했는데요. 랜덤으로 10월 11일 인천에서 출발해서 20일 뉴욕에서 돌아오는 뉴욕행 항공권입니다. 대한항공 일반석 가격이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198만 3천 원인데요. 현재 대한항공 마일 공제 기준으로 비수기에 일반석 왕복에는 7만 마일이 공제됩니다. 198만 원을 7만으로 나누면 대략 1마일당 28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은 680만 원입니다. 마일리지로는 12만 5천 마일이 공제되는데요. 680만 원을 12만 5천 원으로 나누면 1마일당 대략 54마일의 가치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1등석은 당연히 마일리지의 가치가 더욱더 커집니다. 같은 날 인천에서 뉴욕 간 왕복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 가격은요. 1,259만 원입니다. 세상에 비행기표 값이 1,259만 원이나 하는 건데요. 발권을 위해 필요한 마일은 16만 마일입니다. 1마일당 가격이 대략 78원의 가치를 하는 거죠. 물론 비즈니스석, 1등석, 마일리지로 사려면 그만큼 마일 엄청 많아야 되고요. 그만큼 쌓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거 기다리기 귀찮아서 아니면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마일리지를 제주도 왕복 항공권에 혹은 조금만 더 모으면 비즈니스석 살 수 있는 마일임에도 이코노미석에 사용하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일리지 이렇게 쓰실 바에는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보다는 그때그때 할인 쏠쏠히 받을 수 있는 캐시백형 신용카드 쓰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하는 것도 가성비 떨어지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J, C, Y, B, M 이 다섯 가지 운임 종류의 티켓만 가능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행기 좌석에는 크게 3등급이 있지만 같은 종류의 이코노미석이라고 할지라도 많게는 10여 개의 운임 클래스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까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저랑 같은 이코노미를 타고는 있지만 다른 운임 클래스 티켓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항공권은 매우 비싼 이코노미석 항공권들입니다. 사실상 풀페어, 그러니까 전액을 내는 티켓일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스카이스캐너, 네이버 항공권 등에서 산 최저가의 이코노미석 티켓은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못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기준으로 인천에서 뉴욕 간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이 가능한 항공평값 한번 살펴볼까요? 371만 원입니다.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야 하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의 값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8만 마일을 공제해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아까 같은 날 비즈니스석 가격이 680만 원이었죠. 이코노미석과의 값 차이가 309만 원입니다. 8만 마일이 309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